반갑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수학영역 나베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짜 정말 3월이 왔죠. 그래서 3월이 시작이 되면서 3월 학력평가가 있기 때문에 3월 학력평가부터 시작이야 얘들아! 이런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이번 연도에 있는 언제 보는지부터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21년 3월 23일 화요일 날 시험을 봐요. 그리고 이제 수학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배웠던 중동수학 전체, 중동수학 전 범위가 시험 범위랍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처음 보는 전국연합학력평가야 그래서 제가 조금 시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수학영역은 총 30문제 시험을 봐요. 그리고 100분 동안 시험 봅니다. 100분은 이제 1시간 60분에다가 플러스 40분 자 이 시간 동안 30문제를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30문제 중에서 점수 배점이 달라요. 2점짜리가 3문항, 3점짜리가 14문항, 4점짜리가 13문항 총 30문제를 보고요. 점수의 합산은 100점, 만점 이렇게 시험이 실시가 돼요.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보이시다시피 점수 배점이 높은 그런 문항들일수록 난이도가 당연히 높겠죠. 자 이렇게 출제가 되고 내가 2점짜리랑 3점짜리 문제를 다 맞췄다. 그러면 합이 48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4점짜리에서 52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점수가 배분되면서 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3월 학력평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학평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3월달에 보는 학력평가는 특별히 자 이런 의미를 제가 붙여봤어요. 3월 학평의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중등수학의 복습의 의미다. 그러니까 중학교 수학 전체가 시험 범위잖아. 그러면 내가 중학교 때 어떤 열심히 공부했던 그 수학적인 실력, 중등수학에 관련된 내용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3월 학평은 중등수학 총복습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제가 좀 의미를 붙여봤고 지난 겨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질문 게시판에다가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질문을 올려요. 선생님 제가 중학교 수학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좀 복습을 할까요? 겨울방학에 중등을 복습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올렸을 때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은 아니야 지금은 고1 수학을 열심히 하렴. 그리고 이제 중학교 수학을 복습할 때가 있을 건데 그게 이제 2월 말 시즌부터 아마 복습을 하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3월에 네가 봐야 될 학력평가 시험이 있거든. 그 시험을 대비할 겸 어차피 그 시험을 내가 치러야 되니까 그 시험을 대비할 겸 겸사 겸사 이제 그렇게 중등을 그때 복습하자. 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수학을 이김에 총복습하자. 3월 학평의 의미는 이렇게 부여를 해봤고요. 두 번째는 새학년 첫 출발의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고등학생이 됐잖아. 엄청 지금 설레이고 두렵고 이런 상태인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보는 시험이에요. 전국연합학의평가가. 왜냐하면 중간고사는 4월 말 이때 봐요. 근데 얘는 지금 3월 달에 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공식적으로 보는 어떤 시험 중에서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학년의 첫 출발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이제 사람인지라서 이제 내가 정말 고등학생이 되면은 정말 잘해볼 거야. 라는 마음들을 많이 갖고 계실 거야. 그치?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시험이란 말이지. 첫 번째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 시험에서 만약에 성적이 되게 잘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어깨가 펴지면서 어 그래 중간고사 잘 보고 6월 학평 그리고 이제 나 계속해서 시험 잘 볼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제 첫 시험을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 안 그래도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약간 의기소침해지고 이제 수학적인 부분에서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아 진짜 어려운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3월 학평을 조금 대비해서 잘 보자 기왕이면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새학년의 어떤 새출발 첫 출발의 의미를 갖는다.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해봤어요. 그럼 이제 학평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딱 일주일 만이라도 대비하자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일주일 만이라고 써온 건데 최소 일주일 정도는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너희들 너무너무 바쁘지. 그리고 3월 들어가서 이제 저 시험 볼 그 시즌이 되면은 엄청 바빠요. 정신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평을 준비를 하려면 중학교 전체 거 언제 내가 복습해?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자꾸 이제 안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일주일 만이라도 이렇게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3개년 기출 문제는 꼭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비를 하시는 건데요. 지금 2021년이니까 20년, 19년, 18년 이렇게 3개년, 3월 학평, 1학년 거 기출 문제는 꼭 푸시고 시험장 가시고요. 욕심이 조금 더 생긴다. 그럼 이제 2018, 17 이렇게 더 아래 거 17, 16 더 아래 거 연도 고1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다 5개년까지 푸으셔도 괜찮으니까 최소 3개년 그리고 이제 5개년 정도까지 욕심 부리고 싶으신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기출 문제를 꼭 보시고 시험장에 가셨으면 좋겠고 3개년 기출 문제 풀이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번부터 30번을 쭉 그 년도 해당되는 연도를 다 쫙 푸느냐 아니요. 내가 3개년 기출 문제를 모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점수별 문항을 따로 푸세요. 2점짜리를 각각 연도에서 딱 빼서 따로 푸시고 3점짜리 딱 극복 3개년 3점짜리 극복 3점짜리 푸시고 4점짜리 따로 모아서 푸세요. 그러면 이제 4점짜리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막히는 게 대부분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 3점에서 막히는 게 나올 수 있는데 3점짜리 문제 빼서 푸시고 4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4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깊이 있는 그런 내용을 묻는 문제들이 되게 많고 여러분들이 심도하게 공부해야 되는 그런 기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단원별로 그래서 단원으로 조금 쪼개서 아 이건 도형편이야. 그런데 이제 3개년의 도형편의 문제들이 이런 게 나왔어. 자 이거는 확률편이야. 이건 통계편이야. 라고 하면서 조금 기출 문제들을 모으시면 그 단원에 해당되는 기출의 유형들이 어떤 것인지 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단원이라고 하는 건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도형이라고 하면 삼각형, 사각형, 원 뭐 이런 애들 다 이제 등장을 할 거고요. 그쵸? 피타고라스도 마찬가지고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 수체계, 뭐 자연수, 소인수분해 그리고 뭐 무리수 이런 거에 관련된 거 그리고 통계, 경우의 수 뭐 방정식, 1차, 2차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좀 분류하시면서 4점짜리 문제까지 좀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시험장 가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시작부터 어깨 펴고 자 여러분들 시작부터 어깨 펴고 당당하게 자신감 충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월 학력평가를 대비하시고 시험을 치르셨으면 좋겠고 꼭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이야기 갖고 나오겠습니다. 우리 첫 출발부터 자신감 충전하는 고1 친구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